이제 와서 저한테 오셨어도 여러분들은 제 아들이에요. 제 딸이에요. 뭐 좀 니끼한가요? 아니, 약간만 진지하게 얘기할게. 그동안 희한한 게스트 많이 올렸으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들어보셨어요?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개차반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아휴, 아버지 저 당신 싫어요. 나 나가서 내가 마음대로 쓸 거 다 쓰고. 그러고 살래요. 해서 탕자처럼 살다가 완전 인생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진 다음에 이제라도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것인가? 고민하다가 저 멀리 나의 집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모습을 본 그 아버지가 어떻게 가지? 맨발로 뛰어가서 아들아! 하면서 껴안잖아. 제 마음이 그래요. 지금 요즘 여러분들. 모든 친구들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고요. 이제 와서 제가 정신 차리고 공부합니다. 라고 하는 상담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요. 저 제 질문 게시판에 비공개 말고 공개 친구들 거 볼 수 있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을 향한 마음이기도 해요. 솔직히 마음 한켠으로는 저는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만큼 거의 생물학적 아들딸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온전한 어떤 아가페적 사람을 가지고선 뭐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은 솔직히 처음에는 그동안 좀 열심히 좀 하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저의 아들딸이에요. 학습적으로 봤을 때에요. 제 아들딸이라고 해서 제 얼굴을 닮고 싶어 하진 않겠죠. 오늘 진지하기로 했는데. 아빠! 이러면서 다시 짧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사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제 하반기 커리큘럼 영상 안 보면 더 좋을 하반기 커리큘럼 영상 밑으로 내려가면 있을 겁니다. 거기 다 얘기해놨지만 그럼에도 최근에 이 얘기에 대한 이슈들이 스스로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제 와서 영어 공부하려고 했는데 남은 기간이 3개월 내지 4개월 나왔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8월이네요. 8, 9, 10 어우 3개월 반이네. 그럼 뭐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요. 어차피 저한테 상담을 걸었던 친구들이 좀 많기도 하고 또는 제 수업을 듣지 않아도 수강 이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긴 글로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들도 있어서 그냥 뭐 그냥 말씀드릴게 딱 세 가지 합시다. 딱 세 가지요. 남은 기간을 생각해보면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 물론 이제 11월 달에 기간이 있겠지만 그때는 이제 좀 최선을 다해서 복습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하고 그동안에 진짜 여러분들의 가장 본질적으로 꼭 한 번은 점검했어야 될 글 읽기 의 나쁜 습관에 대한 교정 나쁜 습관 교정 이거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단어에 대한 좀 특별 관리 대상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관리란다. 아이고야. 마지막 세 번째는 한 번 정도는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자주 틀리는 유형에 대한 디테일 점검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일 그러니까 한 달 한 달 한 달 이거 아니야. 나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 3개월 동안에 이걸 전체적으로 한 번은 훑고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와서 글 읽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나요? 아니 다시요. 돌아오신 탕자잖아요. 탕자라는 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공부는 해요. 형식적으로. 그런데 공부를 하기 전에 네가 반드시 거쳤어야 되고 깨달았어야 되는 글 읽기에 본질을 알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네 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그게 탕자예요. 영어 공부에서는요. 주어진 기준에 의거해서 읽어야 되는데 조금 더 비주얼을 얘기하면 아버지가 야 이 정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안에는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됐고요. 일단 기출 많이 풀어보죠. 그런데 불안했을걸? 탕자적 삶을 살면 원래 불안해. 이게 맞나? 처음엔 괜찮아. 문제를 많이 풀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계속 되는 건가? 이게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잖아. 이게 맞나? 자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이거다! 라고 확정지을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글 읽기에 대한 교정을 다시 하세요. 그냥 죄송하게 얘기할게요. 또 이것도 홍보 아니에요. 사실 이 퀘스트는 제가 왜 찍냐면 어떤 친구가 제 질문 게시판에 본인의 코가 석자인데 우리 친구들 걱정을 많이 해주더라고. 선생님 저는 이런 이런 학생인데 요즘 게시판 보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답글로 그래 바로 얘기해줄게 해서 찍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나도 그걸 피부로 많이 와닿으니까. 올인원 가세요. 아마 뭐 이렇게 슬쩍슬쩍 지나가신 분들도 김지영 올인원이 뭐 있다는데 들어봤을 것 같지만 부담이 좀 되실 거예요. 글 읽기 수업이라고 하니까 두 가지 그게 안 되면 해야지. 시기가 뭐가 중요하네. 지금 실력이 중요하니까. 할 건 해야죠. 하세요. 근데 얘도 문풀이에요. 결국에는요.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미리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하세요. 단어 그냥 외우는 건 당연히 있으셔야 되지만 특별하게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 거 알지. 예를 들어볼까. 너네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34번 빈칸 문제에서 떤떤떤떤 베토맨 베토맨 베토맨이란다. 베트맨과 베이토벤과 합쳐졌다. 베토맨 진지해야지. 그 질문 기억나시는 분들 있지. 떤떤떤떤 이라는 짧은 어떤 악구만으로 엄청나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그거. 어떤 친구들은 빈칸에 반대선지로 간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아니 얘들아? 이 단어 한 큐 때문에. exceptional. 아니 그러니까 질문이 이렇게 있었다. 빈칸 여기 뚫렸어.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빈칸 근처에 이 단어를 여기다 하나 박아놓고 빈칸을 박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어? 이거 예외적인 거. 그러니까 부정어. 반대. 아 그러면 주제에 반대를 넣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틀렸더라고. 선지가 기다리고 있어. 반대 선지가. 어떻게 할 건데? exceptional. 이게 뭐니? 리오널메시가 is an exceptional player이다. 김연경 선수가 exceptional player이다. 그럼 부정적 선수니? 큰일 나지. 식빵 맞을 애들. 큰일 나지. 예외적일 정도로 특출난 출중한 이라고 하는 너가 알고 있는 단어의 확장의 확장의 본질적 의미까지 가서야 정답을 맞추게 될 거라니까? 그 관리 3개월 동안 하세요. 부의 단어예요. 자주 틀리는 유형 이거 어떻게 보면 이 두 개는 치자. 네가 탕자가 된 이유가 이 두 가지가 안 돼서야. 이거 가릴게. 또 뭐라 할까 봐. 그냥 이 두 가지가 안 되고 날라 다니기만 하다 보니까 몸풀만 하다 보니까 맨날 불안한 그 사람 탕자가 된 거야. 그럼 이제 와서라도 네가 다시 해야지. 가려? 이렇게 가려? 아니 왜냐하면 이 상담이 너무 많아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았어. 어쩔 수 없이 얘기해 드린 거야. 마지막 이것만 하는 것 보다는 제가 볼 땐 얘의 절반 정도 제 교재를 치면 이거 절반 정도 얘의 절반 정도 제 교재를 치면 이거의 초반의 절반 정도 그 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제가 볼 땐 3개월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위에 절반 완료되면 이것도 동반 출발하세요. 왜냐하면 이때 했던 걸 그 느낌 그대로 몸풀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다 동반하시라고요. 뭘 따로 한 다음에 뭘 더 하고 따로 한 다음에 그 다음을 이어서 하고 그거 아니어야 돼. 동시에 다 돌아가야 돼. 지금 시기에는 얘들아. 그리고 그게 사실은 영어 공부니까 이제 와서라도 그거 하세요. 굳이 제 수업으로 치면 V 유형 독해요. 아니면 V 빈칸이요. 아니면 순서 잡입이요. 뭐 이런 거겠죠. 다 하지 마시고요. 선택적으로 네가 하세요. 난 전반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틀리는 게 모여있다. 널려있다. 그러면 유형 독해요. 나는 콕 집어 이런 애들이 좀 중점적으로 안된다. 이런 애들이요. 그래야 네가 전체적인 어떤 틀 안에서 추가적으로 네가 모자르는 디테일까지 잡을 수 있을 거야. 결국 시험은 디테일까지 가야 정답을 맞을 수 있을 거니까. 이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이 얘기해드리고 싶었고 진짜 제가 이런 영상을 찍어주세요. 이런 캐스트 영상이 필요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라는 그 친구 때문에 바로 그 얘기 듣자마자 그냥 바로 찍어드리는 거예요.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탕자라고 부르기에는 좀 심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건 좀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좀 이해해주시고 뭐 이거가 관련된 질문이 있으면 더 얘기해주세요. 제가 정말 질문 게시판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죠? 요즘 약간 힘에 부치기는 하는데 그래도 요즘 시기에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제 얘기를 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질문 게시판도 다루고 있지만 어쨌든 모든 얘기의 중심은 다 이겁니다. 물론 이걸 중심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실력에 따라서 조금 내려가거나 조금 빼는 것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건 게시판에 오셔서 물어봐주세요. 하지만 결국 세 가지입니다. 너 그릴 기습관 교정 다시 해. 단어 추가적 관리 있는 애들 다시 잡아. 주로 틀린 애들 다시 묶어놓고 그리고 시험장 들어가야지. 마지막 순간까지 어쨌든 저는 돌아온 탕자 여러분들 바뀌진 않아요. 수능 끝날 때까지 이미 여러분들 제 수업 듣는 여러분들 또는 앞으로 들을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는 음 공부에서 학습에서 전 여러분들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김지영이었습니다. 김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